다음은 그룹 사진 촬영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커플 사진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애 씨와 박혁권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마치 레드카펫이 깔린 시상식 위로 입장하시는 느낌인데요. 먼저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시선 부탁드립니다. 무대 위에 두 분이 아주 다정해 보이시는데요. 여기에 제가 살짝 심수를 좀 부려볼까 합니다. 무대 위에 유아인 씨를 모십니다. 이렇게 세 분이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으로 시선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수를 부린다고 했는데 세 분께서 너무 여유롭게 너무 다정하게 포즈를 취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마치 미루의 화이팅을 기원하는 포즈까지 보여주셨는데요. 박혁권 씨는 잠시 뒤에 다시 뵙고요. 유아인 씨와 김희애 씨의 커플컷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박혁권 씨를 쫓아낸 거 아닌가라는 기분이 드는데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면서 먼저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러움의 탄성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어떻게 이런 감탄과 또 탄식을 연발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는 약간 직구 좀 부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미래가 워낙 지금 많은 화제가 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미래의 포스터 컷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한번 살짝 재연을 해보면 어떨까요? 괜찮으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혹시 포스터 컷이 포즈가 생각이 안 나신다면 여기 있습니다. 유아인 씨가 지금 혹시 거부하고 계시는 건가요? 와 역시 명품 배우, 천생 배우 두 분 맞네요. 김희애 씨와 유아인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애 씨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고요. 유아인 씨와 경수진 씨의 커플 컷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진 씨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유아인 씨, 김희애 씨가 또 다른 매력의 유아인 씨, 경수진 씨인데요.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립니다. 왼쪽부터 봐주실까요? 다음은 중앙으로 시선을 옮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봐주실까요? 두 분 아주 다정해 보이십니다. 흔히 케미스트리 케미라고 하죠. 미래에서 두 분의 케미스트리도 어떨지 참 기대가 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두 분 내려가시면 심혜진 씨와 김혜은 씨의 투샷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미래의 패셔니스타라고 두 분을 불러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중앙 봐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그 당당한 여성의 느낌이 물씬 났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은 씨, 심혜진 씨 고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실수를 했네요. 두 분 계시면 무대 위에 출연진 모두 모시고 단체의 사진을 촬영을 해야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미래의 얼굴, 영광의 얼굴들을 모두 모시고 단체 사진, 출연진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봄이라서 꽃이 만개할 거라고 했는데요. 지금 활짝 피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늘 그랬듯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밀회를 이끌어가는 수장 우리 안판석 감독님과 함께 제작진 그리고 출연진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판석 감독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박수 소리와 환호가 큰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밀회가 정말 좋네요. 자, 이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실 수 있도록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실까요? 네, 제가 제작 발표의 사회를 여러 번 봤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하나로가 돼서 팔짱을 끼고 또 손을 잡고 사진을 단체 사진을 하시는 걸 제가 아주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급하게 손을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무대 위에 계신 분들께 밀회의 성공, 화이팅! 시청률 고공행진을 기원하는 포즈를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화이팅!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선장을 하면요. 화이팅! 하고 크게 외쳐주시면서 왼쪽 한 번, 중앙 한 번, 오른쪽 한 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음은 중앙 바라보시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저도 마지막에 화이팅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출연진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뒤에 이분들 다시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가 잠시 준비됩니다. 무대가 잠시 준비됩니다.